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포탈에 들어가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 연관 검색으로 떠버려요 근데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딱 드는 순간 노란톡 국민톡이 연관 검색으로 나와요 근데 그냥 광고자들이 한 70개 이상을 방을 열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찾아오지를 못해요 지금 화면 보여드리죠 어떻게 써 있어요? 시즌2 벌써 네 번째 방이에요 3월 그 폭락장부터 두 달 반 동안 방 네 개를 만들었는데 5천 분 한 방당 막 1500분씩 꽉꽉 차가지고 5천 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즌2 꼭 넣고 들어오셔야만 이상한 방 안 들어간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즌2를 넣고 들어오셔서 노란톡 국민톡이 딱 입성하시는 순간 그냥 책 11권 낸 윤정두가 그 도서를 그냥 파일로 만들어서 다 올려드려 장중 내내 전파기지 금이 아닙니다 대한광통신이 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말입니다 카페24가 말입니다 오늘 다 폭등 나왔던 종목 아니에요 그 종목에 대한 전략 개장초부터 그냥 장 끝날 때까지 동영상 5분, 10분, 20분짜리 다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나가겠어요? 어제 같은 날 막 상한가 잡고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이 나오고 또 대형주에서도 누적 수익이 나오고 상한가 오늘은 아우 챔피해 월화수 상한가 잡더니 오늘은 상한가도 못 잡았어 근데 전파기지국 대한광통신 카페24 이런 종목 어제 상한가 갔던 안트로전, 슈가차익시려 이런 종목을 들이니 나가시겠냐고 결국은 오늘 방송시간이 지금 30분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방송시간 동안에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 5천분이 들어와 계셔서 아니 우리도 그냥 로보로보 같은 종목도 한 번씩 들어와서 상한가도 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네이버 같은 종목만 하나? 맨날 삼성바이오로뉴스 같은 종목만 해? 맨날 그냥 3월 31일 날 상한가 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5천분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송시간에 오픈해드리고 그때 들어오신 분들 딱 200분만 받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200분 노란톡, 국민톡 5천명 들어와 계시는 그 방에 들어오셔서 왜 남들이 들어와서 안 나갈까? 왜 윤정도는 어떻게 맨날 일주일 내내 상한가 잡았다고 말을 할까? 들어와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교육해드리고 자료드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 받으시라는 거예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찔끔찔끔찔끔 올라와 아이고 이거 엉덩이 실룩실룩하지 말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 이런 거래대금이 팜밤 이런 거래대금 속에서 변동성이 팜밤 그러나서 한동안 변동성이 없었잖아요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밀려내려 왔는데 거기서부터 돌리는데 거래대금이 살고 있었어? 일복으로 딱 보니까 우와 거래대금이 하나 더 없다가 우와 동물의 한 곡씩 나?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딱 터지는 순간 여러분들보다 먼저 교육받으신 여러분들의 선배분들께서 오우 대표님 왜요? 9시 24분인데요 거래가 튀어져 올라오네요 이게 몇 퍼센트? 3에서 5 퍼센트 교육받고 3에서 5 퍼센트에 어 거래대금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실렸단 말이에요 일부 거래가 실리는데 오우 대표님 오우 대한광통신이 이거 까부는 거 봐봐요 9시 24분이야 정확히 필명구 알려드려 그냥 예쁜 궁디님이시래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울려서 대한광통신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거래대금이 약해 거래대금이 약하니까 개별매매만 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11시 반쯤 됐는데 거래가 팜팜팜팜팜팜 그냥 VI 들어오고 난리가 났죠 이게 얼마? 이게 한 15% 등락범위 15%도 안 돼 그렇게 해서 3500원대 등락범위 고점이 3600원대 등락범위 동영상 교육 자 여러분 말입니다 대한광통신이 말입니다 오래간만에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오늘 요기준이 남은 천억의 거래대금을 넘깁니다 천억의 거래대금을 넘긴다는 것은 2200개 종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여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를 바탕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윗방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해? 그냥 자세하게 왜 윗방향의 변동성인지 거래량이 터지면 왜 움직이는지 그거를 그냥 5분, 10분, 15분 동안 녹화를 해서 그냥 그거를 쫙 그랬더니 11시 30분에 그냥 많은 분들이 저도 대한광통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교육받은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네요 그렇게 해서 VIA, 그렇게 해서 또 VIA 그렇게 해서 주가의 폭등 이 고점에서 눌려질 때 재차 편입이 될 수 있었다면 재차 편입 그러나 또 설명드리자나 1시 이후에는 1시 이후에는 어지간해서는 재차 들어가지 않는다 또 고점이 너무 높게 형성됐다면 22%, 24% 너무 높게 형성됐다면 1시 이후에는 어지간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밀려내려올 때도 전량차익 실현 2시나 만다 이거 막 쫓아 들어가나? 그런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교육의 기준에서 종목의 거래량 봐봐 드리고 1분봉에서 9시 30분 거래량이 찔끔이야 개별 매매는 될 수 있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 11시 20분 11시 30분 그냥 거래량 터지면서 그냥 팜팜팜팜팜팜 이게 얼마야? 3,800원 수준입니다 20%를 넘겨버려요 여기서는 얼마야? 3,500원대 기준입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올라가다가 눌리면사나? 무조건 올라가다가 눌리면사나? 아니죠 거래가 터지면서 앞전거 좀 넘기고 앞전거 좀 넘기고 거래가 터지면서 앞전거 그거를 노란톡 국민톡에 그냥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려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나 혹시라도 근데 그것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한가 들어가나가 아니라 고점 3,920원 찍고 만약에 눌려지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차익실현 범위의 기준을 2% 4%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서 거기서부터 눌려 깨져내려 차익실현 거래 터지고 돌려지면 따라 붙는다? 근데 한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가급적이면 안 들어간다 한시가 넘어가면 특별한 일 아니고 안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상한가 들어가도 안 들어간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엊그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화요일날 풀레이드 상한가 들어가는데 똑같이 보여드리면서 아 풀레이드가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원칙대로 차익실현 했습니다 상한가 놓쳤어요 그래봐야 3% 놓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가 무조건 겹상승하나? 마이너스 출발에서 3%까지 밀렸죠 월요일날 어떻게 했어요? SK 바이러엔드 상한가 윤종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한가에 50% 이상 차익실현을 했습니다 왜? SK 바이러엔드는 시가총가 1조 미만이고 우리는 그걸 갖고 주력으로 완보이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실현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SK 바이러엔드가 상한가 갔다고 그 다음 날 폭등했으니까 화요일날 아니죠 강부합 출발 이후에 바로 밀려서 마이너스 9%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 원칙을 지킨다 어떻게 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 해주는데 33년 주식한 윤종도가 80년대 후반에 그냥 모눈종에다가 그냥 기술적 분석 지금 프로필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책 11권 쓰고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모든 증권사 임직원 분들 교육 들어가고 파생 교육도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 초청 유일한 사이버앤널 강사 띄고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누가 장중란에 동영상을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를 그걸 실시간으로 그냥 하루에 4개 5개 10개씩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의 수익을 날면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서 안 들어가야 되는군요 여기서 늘리면 어떻게 되는군요 그걸 교육받고 대처하시라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면 움직인다고 그렇게 되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똑같다고 그러나서 거래량이 계속 내일까지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밀린다 이러한 교육을 해드리는데 20% 넘는 거래를 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종목 만약에 거래가 다 터져있다고 치고 EDGC 수젠택 넵티넘 이런 종목 여기서 다 올라가면 못 사게 네이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인데 네이버는 어떻게 사시나 삼성 바이오로지스 60만 원 넘어가고 시가총액 40조를 넘기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어떻게 사시나 그러니까 IT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못 사고 발만 동동동동 난 낙폭가대주사일 거야 맨날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가는 낙폭가대주사일 거야 그러니 계좌가 맨날 마이너스지 그럼 공부하라고 오셨으면 공부를 제대로 받고 문자 보내서 차려주세요 하시지요 안 이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들어오실 때 노란톡 국민톡 오셔가지고 차려주세요 차려주시고 장중에 교육 좀 해주세요 나도 일주일에 상한가 월화수 3번 목요일은 아우 창피해 상한가가 없어 대신에 전파기지국이 있었잖아 대신에 대한광통신이 있었잖아 대신에 카페24도 있었잖아요 어제까지 상한가 다 잡아냈잖아요 이런 자료 받고 교육 받고 여러분들 게다가 시뻘개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지금 노란톡 난리가 났어요 선착순 200분이라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빨리 그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시간에 어떻게 자세히 설명드리냐고 거래가 터지면 양봉이 나오면서 쭉 봐도 올라가는 흐름을 어떻게 자세히 해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또 1시간 반을 설명해드리잖아요 교육해드리고 장중 내내 노란톡 국민톡에서 그냥 동영상 자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5천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시즌2 딱 나오죠 시즌2를 안 누르면 윤정두 검색 아무리 하셔봐야 거짓말쟁이들 광고쟁이들이 윤정두 사칭해서 노란톡 국민톡을 막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글로 들어갔으면 큰일 납니다 시즌2 네 번째 방 벌써 이미 500분이 훨씬 넘어가고 이미 이 방을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악을 쓰고 자료 무료로 나눠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혼났어요 또 궁뎅이 춤추지 말라고 아니 기분 좋아서 궁뎅이 춤추는데 그거 안 되나 오늘 전파기지국은 오픈 안 해드렸어 그냥 이 종목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아이고 전파기지국 거래대금이 말입니다 주봉에서 거래대금 터지다 잠시 늘려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행보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래대금이 그냥 빰빰빰 이때 몇백억분이 안 터지던 거래대금 엄마 오늘 계장토부터 갭상승이 나오네 갭상승이 나오네 갭상승에 추세 매매 기준이 나오네 그렇게 해서 거래량 확인해봤더니 우와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우와 12시 11시 난리가 났죠 12시 11시 거래량 터지면서 2%에서 8%까지 확 치고 올라가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짜리에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1700만 주면 얼마에요 5000원만 잡아도 1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져버리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따라 들어가는데 2%에서 8% 올라가는데 우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이걸 주면 어떡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제를 들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원 딱 갭상승 이게 얼마에요? 4% 갭상승이 나왔는데 61만 9천원이면 얼마에요? 8% 상승이죠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만원 4% 갭상승 이후에 61만 9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장태양봉 8% 나왔어요 이것을 개인이 끌어올릴까요? 아니죠 여러분 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40조짜리가 어떻게 돼요? 아 60만원이에요 50만원 죄송합니다 50만원 왜? 그래 33조짜리가 51만 9천원 8%까지 올라와서 매수 했더니 51만 9천원에서 당일날 60만 3천원 가버려요 26% 27% 그래서 늘려 내려올 때 차익실현 엊그저께 어떻게 했어요? 엊그저께 4월 27일날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사 다 난리가 났죠 하나금융지주 4% 올라가서 갭상승 추가 8% 올라가서 2만 5천원 자 매수 매수 하나금융지주 개인들이 들어올려요? 개인들이 막 올리나? 8%일 때 거래량 대량으로 터져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더라도 바닷건에 금융지주 매수 어떻게 했어요? 2만 5천원에서 종가가 2만 7천 50원 그 다음날 그냥 개장초부터 갭상승 위에 또 올라가 그렇게 해서 2만 9천원 때 확 찍어버리죠 그렇게 하고 꼬리를 내고 내려와 차익실현합니다 2만 5천원에 들어가서 2만 9천원 찍고 밀려내려오자마자 차익실현합니다 어떤 거? 하나금융지주 이 까부는 거 보세요 엉덩이 춤추지 말랬는데 막 추잖아 왜? 대형주에서도 그런 수위 그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전파기주국의 변동성의 기준에 아니 이거를 이만큼 들어가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처럼 시가총이 극대형 줘서 이만큼 들어가도 된다 하는 거하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이만큼 근데 왜? 왜 교육을 해?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이만큼의 양봉에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지지가 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린다? 그럼 따라 붙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시간 넘어가네 그러면 어지간해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엄마 여기서 엄마 이렇게 눌릴 때 이때 왜 못 사냐고 5천원 수준인데 5천원부터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6천원 수준까지 20% 수익을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5천 명이 천만원씩 그러면 얼마? 500억인데 이걸 막 들어가요? 5천 명이 100만원씩만 들어가도 50억인데 이걸 막 들어가? 그러니까 이만큼 그 교육만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고점이 5,330원이래요 근데 말입니다 자익실현이 이렇게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를 받고 돌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다시 아니면 고점을 강도 있게 넘긴다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의 기준이야 이거 그렇게 해서 개장초에 11시 기준에 거래장이 여기서부터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미처 못 봤어 예를 들어서 미처 못 봤는데 VR 딱 글리더니 그냥 밀려내려 얼마에서부터? 5,300원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돌리는데 여기는 안 보이죠? 5분으로 다시 보여줄게요 안 보이시면 뭐로 안 보이요? 이렇게 하면 뭐가 터져 거래량이 터지고 돌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산 거 아니야 지금 5,000원 초반에서 매직 계산기로 보여드렸잖아 매직 계산기 다시 보여드려 아 이 매직 계산기 이거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죠? 이렇게 해서 3분의 1 5,150원이 말입니다 2분의 1 5,060원이 말입니다 저게 지지가 되고 되돌리고 그냥 되돌려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되돌리면 그러면 따라 붙어서 여기서 5,000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주익 내고 아이고 좋아라 이게 엉덩이 춤도 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다른 건 왜 돼요? 아니 윤정두가 지금 종목 줬어? 내일 당장 전파기집 준다 그랬어요? 내일 당장 이런 종목 준다 그랬어? 그냥 내일 드리고 싶은 것도 또 네이버야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하고 있는 네이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런 종목에서는 뭘 본다? 거래량이 터지니까 변동이 나오는구나 거래량이 안 터지면 죽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고점에서부터 잘 지나난다 왜 2시간 넘어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 더 올라가더라도 그랬더니 오늘 또 우리 올해 되신 고객 한 분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선배분이 제가요? 교육받고 이렇게 다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종가에 한 번 좀 사봤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윤정두가 부채도사야?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걸 다 사가지고 건물 몇 개 사게? 아니잖아요 시간에서 그런데 살짝 눌리더라고 내일 거래량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정이 되겠죠 이러한 동영상 교육을 장중 내내 안 받으실 거야 11시에 교육받고 들어갔으면 그냥 20% 달하는 수익 2시 넘어서는 교육받았으면 여러분 말입니다 2시 넘었으니까 가급적에 안 들어갑니다 차익실이 해야죠 좋은 종목이라면 안 늘리고 쫙 갔겠지 상한가까지 2시 넘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1시 넘으면 위험합니다 그랬으면 또 안 들어갔잖아 이런 동영상 교육 받고 이런 종목에서 오전에 장중에 교육 받아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서 수익 내고 도서자료 그냥 막 그냥 무료로 받고 그러한 방법 노란톡 국민토로 오시는데요 방송시간 이제 15분이 안 남았어요 15분 내에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옵니다 15분 내에 노란톡 국민톡에 윤정도 찾아서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시 넘어갑니다 7분 내에 1시 넘어서